안녕하세요. 오늘은 Do it like that 32카운트 4월 인프루버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타트가 한 번 있어요. 시작할게요. 섹션 1 오른발 킥 사이드 백포인 왼발 킥 사이드 백포인 어깨를 오른쪽 업 다운 업 오른쪽 슬라이드 터치 카운트 1&2 3&4 5&6 7&8 섹션 2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놓으면서 히치 왼쪽 4분의 1턴 포드 셔플 스텝 볼 스텝 왼쪽 2분의 1턴으로 워크 4번 하실 거예요.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3시 도착 카운트 1 2 3&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히터치 백, 왼발 백락 리커버 사이드 오른발 트위스트 하실 거예요. 힐, 토, 히치 오른쪽 사이드 셔플 사이드 투게더, 사이드 체중 오른쪽 카운트 1 2 3&4 5&6 7&8 섹션 4 왼쪽 어깨 찍고 오른쪽 어깨 찍고 내리면서 핑거 스냅 체중 왼쪽으로 이동하시면서 팔을 롤해서 두 박자 해주시고 왼쪽 1 2분의 1턴, 패드 턴 하실 거예요. 8분의 1씩 사이드 포인, 사이드 포인, 사이드 포인, 사이드 포인 카운트 오른쪽 체중부터 시작 1&2 3&4 5&6 7&8 2 카운트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세 번째 월 16 카운트 오른 배부터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6&8 8&8 6&8 6&8 6&8 6&8 6&8 6&8 6&8 6&8 7&8 8&8 6 e ra c6&8 6&8 7&7u 3&4 9&8 6&8 7&8 8&8 6&8 6&8 7& 9&8 suo&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